그런 것 같은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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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전세계 극장과 함께 탄생한 정통 한방화전품의 교시 백옥세 지난 45년동안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꾸준히 성장해온 백옥세는 정성을 다하여 최고만을 추구하는 비엿답게 다양한 사업들을 이끌어왔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소비자가 주름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백옥세의 발자취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화전품이라고 다 똑같은 한방화전품이 아닙니다. 다수의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한방화전품은 기존 화학성 제품에 몇 가지 한약 추출물을 참가해 만들었다면 백옥세 한방화전품은 피부와 몸에 좋은 정성된 한약재들을 복합 처방하여 유호물질은 전달물질을 창조하기 때문에 효능이 뛰어나고 안전한 제품입니다. 한방화전품으로 비네스북에 등재된 백옥세는 한방화전품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며 전국 300여개가 넘는 지사와 보급망을 갖추었습니다. 한방 전문회사 백옥생에서 옛 조상들이 사용했던 생활성분과 경험망을 토대로 개발한 샹스는 순수 자연성분의 여성 외웅부 세정제입니다. 여린 피부를 자극없이 개운한 후 산뜻하게 세정해주는 현대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피부 노화 개선에 도움을 주는 명품 화장품 연경지술을 아시나요? 항산화 활성 및 면역 증강 등 피부 장리력을 강화하고 DNA 리피어를 통해 광노화 예방을 동호하며 피부 재생으로 피부 노화 개선에 도움을 그리고 금침 효과를 두면 피부 리셋까지 최초의 한방 화장품으로 등재된 백옥생이 만든 누화 지우개 명경지술으로 젊은 피부를 만들어보세요. 선스크린 로션 퓨어 앤 립 클렌징폼 링클 앤 화이트닝 멀티감으로 이루어진 비타비안코 시리즈 역시 백옥생의 주력사업 중 하나입니다. 비타비안코 시리즈의 주원료인 멀티엑스 BS ASM 플러스는 바이오 스펙트럼이 2대 교종의 식물 중 7종을 선별하여 자체 개발에 성공해 체크와 논문까지 고유했습니다. 신이 계래준 10대 식물 그라비올라를 아시나요? 그라비올라 추출물은 강력한 암세포 산내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도 없어 천연 항암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국생 홍삼 그라비올라는 필리핀 민다나우섬 다바울지역에 약 60만평 야생지에서 채취한 최상급 생잎과 상품이 흥량이 많은 홍삼품종을 원재료로 사용한 최상의 제품입니다. 백옥생은 화장품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백옥생은 화장품 제조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천원 본점을 비롯해 대구 북구 구미 원평 등 전국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쁜 프랜차이즈 펌 염색은 물론 두피 탈모 왁싱 가발 등 토탈 맞춤 피어를 선사해 드립니다. 정통화 작품의 휴식 명품 브랜드 백옥생을 일생 이름으로 지켜온 전국의 백옥생 지사자님들 아산 본사에서의 만남을 통해 사업 열정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약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산골 맛집 김선생 김영애 사장님은 백옥생의 핵심 호흡 파트너이자 자랑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가리는 뷰티 축제의 장 대한민국 뷰티의 자존심 백옥생이 주최하는 BOS K-뷰티 콘테스트를 이뤘단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보세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극단하는 세계 경쟁 환경 속 백옥생은 앱 3.0 버전인 IPM4S를 통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미래의 성장을 위한 세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7.99 풀빌러부터 새로운 뷰티 테마파크와 파크 골프잔까지 K-뷰티 열풍을 주도할 글로벌 K-뷰티 타운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백옥생의 뷰티 네트워크 플랫폼 이쁜 플랫폼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맨 및 리워드 비즈니스를 통해 지사 영업자 대리점 소비자 모두 수익 창출이 가능해 K-뷰티 네타버스 플랫폼 이쁝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백옥생의 자존심을 증명해 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OS그룹 회장 이성훈입니다. 백옥생이 벌써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옥생은 한방 화장품의 표시에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기술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후에는 백옥생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과학적인 용어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산이 온라인 판매에 주력을 했다면 올해는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소비자를 만나겠습니다. 충남아산 지금 현재 백옥생 부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를 조선하겠습니다. K-뷰티 대표 브랜드의 자존심을 백옥생에서 지키겠습니다. 황방 화장품의 압도적 자신감으로 K-뷰티를 전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옥생이 45주년을 드디어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하하면서 앞으로 우리 백옥생 그룹이 백경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 백옥생 화장품의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백년, 이백년 이어가는 백옥생 화장품을 위하여 모두 화이팅을 합시다! 소비자가 주인 되는 기업 백옥생이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백옥생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소비자가 주인 되는 기업 백옥생의 4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백옥생이 황방 화장품 물론 블록체인과 K-뷰티 사업에서도 초일류기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화이팅! 황방 화장품의 휴식이자 원천기술을 지켜온 기업 백옥생이 드디어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선대 회장님 말씀처럼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이 되어 백옥생이 더욱더 눈물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옥생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세계 최고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 합시다! 고맙다고 합니다. 고맙다. 쭉 쪽지